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든 열두 띠분들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 신년 세라면 제일 많이들 물어보는 게 뭐 관련된 걸 많이들 물어보시죠? 금전, 재물 그렇죠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선생님 딱 느끼시기에 갑진년 새해를 맞이했을 때 이 띠들은 진짜 금전으로 대박이 날 것이다 라는 띠를 좀 호명을 해주세요 갑진년은 닭디가 금전으로는 최고 좋을 것 같아요 닭디들이 금전이 최고로 좋은데 닭디들이 그냥 가만히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게 많아요 자기 이기죽인 사람들이 많아요 성격상 그래서 내 걸 잘 지켜나가죠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재물이 곳간에 쌓이는 격이라 갑진년에는 금전으로는 최고로 좋고 조금 이렇게 뭘 산다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갑진년에 물어봐서 한다면 그건 재물이 더 불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띠 양띠분들이 누군가 귀인이 도움으로 재산이 불린다고 봐요 갑진년에는 누군가가 도움으로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보자 같이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금전이 적어서 사업 범창을 못하거나 가게를 차리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해가지고 가게를 차린다든지 사업 범창의 기회가 된다고 봤죠 그래서 재물이 또 쌓여간다 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은 쥐띠분들 나가는 삼재지만은 쥐띠분들이 많이 부지런하죠 부지런한 만큼 쥐띠분들은 월급이 돈이 들어오면 차곡차곡 잘 쌓아가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내년에 쥐띠분들은 금전 오는 닭디 다음으로 또 좋다고 봐요 건강만 유의하시고 부지런히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그게 또 투기만 안 하신다면 쥐띠분들은 좋을 것 같아 나가는 삼재니까 그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범띠하고 토끼띠분들은 반합이라고 돼요 계절합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막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절상 맞는 달이 있어 여름 더울 때 이런 분들은 그때쯤 돼가지고 뭔가를 이제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받을 돈이든 뭘 이렇게 투기는 안 되고 받을 돈이라든지 뭘 확장을 한다든지 뭘 살 것 같다면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하면 받을 돈은 여름쯤 되면은 그런 분들은 범띠하고 토끼는 들어올 것 같아 닭띠 쥐띠 양띠 범띠 토끼띠 제가 호명한 이 띠분들은 값진년에는 금전이 강하게 들어오니 대박 나시길 용지하면서 기운할게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